안녕하세요. 편안하게 생각하셔요. 우리 배씨에도 대주님과 우리 강씨에도 기주님 사이에 저는 지금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삼신의 벌전 제가 그때서 잘 모르겠어요. 삼신의 벌전이라 내가 아이를 이불로 지었거나 이게 집안 가중으로 위로도 있어요. 본인도 있을지언정 이렇게 위에서부터 뭔가 잘못되어서 자꾸 죄를 지었다고 해요. 우리가 아이를 잉태해주는 신들이 있을 거잖아. 이렇게 새가 빠지게 힘들게 생긴 거잖아. 어쨌든 그런 생긴 아이를 억지로 이렇게 몰라 난도질을 했다 소리가 난다. 그래서 그 벌전이 있다 그래. 근데 본인만 본인이 결정을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윗대에서 뭔가 자꾸 죄를 지었다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삼신의 벌전이 먼저 들어왔다. 그래서 그 집안 가중의 내가 하는 일들이든 집안 가중이라든지 내가 편지가 않다 소리가 나오거든. 그래서 이 벌전이 되게 세게 들어오는데 뭐 이야기를 해보죠. 그런데 어머니 잠깐만요. 자식이 지금 몇이야? 몇 명이에요? 하나요. 하나? 제가 지우고 싶어서 지웠던 게 아니라 너무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개를 낳으면 이제 장애인이거나 이제 잘못된 애가 나올 거다 지워야 된다고 태어나지도 않은 애 뱀 애를 입으로 쫓았네? 제가 어떻게 너무 어린 나이에 조금 내가 조금 나이가 더 있었을 때 그거를 좀 뭐라 해야 되노 들었으면 아예 무시하고 그냥 안 나왔을 수도 있는데 너무 이제 어린 나이에 그러다 보니까 겁이 났던 거죠. 그런 걸 안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아니 엄마 엄마가 나이도 얼마 안 된 엄마가 옛날에 우리는 장애인 검사해 보는 것도 있잖아. 키영아 검사 그런 거라면 이제 어머니가 너무 여기 맹신을 하고 있어가지고 뭐를? 그 스님을 너무 많이 믿고 스님? 네, 스님이 그랬나 봐요. 뭐다? 모르겠어요. 저 여차 스님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스님 죄송한데요. 그 스님 얘기하는데 그 스님이 스님같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그래서 저희는 그때는 몰랐죠. 그런 이제 어머니가 너무나 믿고 있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도 어머니가 저희한테 나쁘라고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흘러갔던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 그게 아직도 저는 싫었거든요. 싫었는데 그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가지고 둘째는 하나 더 놓으려고 신랑이랑 했는데 신랑이 이제 그때는 거부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놓기 싫다고 어머니가 너무 아들아들하니까 딸 나올 때부터 계속 저거 아들이라면서 의사 선생님이 딸이라 했는데도 나오면서 아들이라 하니까 아들이 놓기 싫다고 시어머니가 완전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소리가 나고요. 어딘가에 미쳤고 홀려있고 그렇게 말이 나와요. 그리고 무당도 아니고 스님도 아니고 무슨 땡 중? 저희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랑 거기에 완전히 미쳐가지고 있어서 집안 가중이 완전히 막 다 흔들리고 있어요. 살아계죠? 계속 지금? 제가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이제 그걸 계기로 계속 이제 분가하면서 이런 저런 일이 벌어지면서 분가하고 지금은 각자 다 따로 살고 있어요. 아니 신랑이랑 같이 사는데 어머니랑 시부모니랑 시아버님도 그렇고 이렇게 그냥 다 분리돼서 살고 있어서 그게 맞는 것 같아. 일은 같이 하는데 저도 뭐 신랑이랑 사주도 별로 안 좋고 이혼사주도 많은데 서로 그냥 이렇게 많이 좀 참고 지내와가지고 지금 있어서 사실은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게 되면 충이 날 거예요. 충이 많이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결혼을 하면서 어떻게 뭘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안 봤을까? 그 맹신하는 할머니가 어머니는 빨리 시키고 싶어 했고 우리 아마 친정 쪽에서는 제가 나중에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하는 말이 이렇게 날짜를 여자 쪽에서 잡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중에서 이 날이 좋은데 네 사주로는 토요일 날에 결혼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또 토요일은 안 된다. 일요일 날 결혼했었거든요. 나중에 물어보니 엄마가 네가 이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걸 말해봤자 어떡했노 하고 결혼을 시킨 거였어요. 어데 있잖아. 언니가 소녀 심청이도 아니고 이 집안 가중에 무슨 볼모로 잡혀 들어가가지고 무슨 앵마기를 하러 들어간 사람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하신다고 우리 할머니께서는 근데 제가 신랑을 좋아하니까 그렇게까지 생각하네요. 삭히지만 삭히면 그러니까 더 우라가 여기 시커멓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선택한 일이고 그 사람들도 사실 어머니나 아버님이나 신랑도 다른 환경에서 살아오니까 그렇게 표현이 된 거라. 그래서 조금 노력하면 잘 그리고 지금도 잘해왔고 이제 앞으로도 잘해갈 거라 생각을 해서 자 일단 충 충 나는 거야. 충 이런 거 이렇게 어쨌든 사주 상에 어쨌든 충이 나 있는 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나쁜 충 나쁜 충 완전히 나쁜 충 이런 거는 아니야. 언니 걱정하지 마. 그러니 가장 중요한 거는 집안 가중으로다. 본인이 뭐 어쨌든 하라고 해서 했지만 본인이 선택해서 어쨌든 갔어. 그거에 대한 재가분 받는 거라 생각을 하시고 이 벌전부터 풀어가는 게 맞다라고 얘기가 나와. 이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정말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도라이 같아. 근데 어머니도 나름 그게 어머니가 믿고 있는 그거라서 그러니까 그 도라이 기질을 조금 없애야 되고 떨어져 지내는 거에 대해서는 잘했다라고 말이 나와. 그러니까 조금 안정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그 길로를 잡아가면 되는 것이고 내 지방 가중으로다. 또 이렇게 보면 내 자손이 지금 어쨌든 조금 안 좋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도 하반기부터는 조금 조심을 시켜야 돼요. 사고수라든지 친구 사귀는 거라든지 조금 여행을 보낸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밖으로 내돌리는 거는 조금 안 하셔서 지방 가중에 어쨌든 내가 내 지방 가중의 기둥은 대주야. 내가 안 땅에서 조금 편안하게 받들어야지만 내 자손들이 편안해. 어? 그치? 그러면 당해서 정신을 부여잡아야 돼. 지금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본인이 본인이 젊어 살면서 먹고 사는 거에 급급해가지고 내 새끼한테 정신을 못 팔았다. 소리가 나거든. 내 얼굴은 얘한테 사랑을 못 줬다. 그래. 어? 그러니까 얼마나 손가락 아프노? 마음이 얘 보면 얼마나 아프노? 그치? 그러면 얘가 잘못되면 언니야가 어떻게 되겠노? 안 돼. 끈을 다 놓겠지? 그 정신주 다 놓기 전에 지금이라도 조금 애한테 몰두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아빠가 하시는 일이 내 업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 중에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남들한테 많이 베푸는 일을 하셔야 돼. 주력은 찾아서 스님은 잘 찾아가 갔어. 갔는데 무슨 이상한 스님을 찾아가서 어디 좀 미쳐있기는 하나 조금 잘못 갔던 길을 다시 똑바른 길로 오시면 된다. 소리가 나. 어? 그래서 뭐 잘못되라고 이런 데 든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은 잘못된 거를 다시 이쪽으로 바로 요 길이 바른 길인데 하고 알려줄 때는 이 길로 오라는 거야. 그러면 요 길로 오면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울지만 말고 울고 있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이고 그자? 그러니 그 효녀 심청이야 이 소리가 난다. 그냥 효녀 심청이야 이 집안 가서 시월드에 들어가면서 무슨 내가 공략미 300석에 몸을 던진다 하잖아. 왜 또 심청이 었냐? 어쨌든 거기 가서 양지사 들어갔으니 거기에서 또 심청이가 어쩌라든 나중에 복 받더라. 그런 것처럼 복 받는다. 어쨌든 내 마음에서 공을 쌓고 덕을 지어놓으면 내 자손이 바로 가게끔 그래도 하나쯤은 바람 안 불게끔 그렇게 조금 잠재워 가시는 게 맞다. 소리가 나시고 무당집에 미친 할머니야 어쨌든 윗대에서 본인만 그런 게 아니야 윗대에서도 지어놓은 벌전들이 많다 말이야. 그 벌전들을 위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풀어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바람들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리고 본인이 지금 하는 일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문서들 문서들이 자꾸 보이기 시작 보이거든. 그래서 뭔가 계약하는 것들이 자꾸 보여. 그러니까 뭔가 내가 내 스스로 어필을 하고 자꾸 홍보를 하고 뭔가 하라 소리가 나거든. 너 거리 뒤 혼자 저기 오 여름 stores 띵